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따뜻한 자비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마스크 10만 장을 전달하고 주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앞 공터에 100여 개의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할 마스크입니다.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날 만한 좁은 골목 사이 한 집 한 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스님이 직접 찾아가 마스크를 나눠줍니다. 이 마스크는 불자 기업인이 이끄는 경비경호업체에서 지정기부했습니다. 모두 10만 장으로 비용은 대략 4천만 원가량. 코로나19로 기업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20년간 후원을 해온 데 이어 코로나19로 힘든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이게 좀 나아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전하면 오히려 우리가 소외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쪽방촌은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 선제적 방역 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최근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위생 마스크 등 개인 방역 물품이 생활 필수품이 됐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는 빈곤층에겐 마스크 한두 개 구입하는 일조차 버거운 형편입니다. 사회복지재단은 이번 기부가 쪽방촌에 대한 단일기업의 후원 물품으로는 최대 규모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부 물품은 영등포장애인복지관과 광진 노인보호센터 등 모두 8곳의 복지관을 배분해 취약계층과 차상위 시민들에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불교계의 자비나눔이 복지 사각지대의 빈틈을 메우면서 코로나19로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들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